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바미 신발 홍지아 입니다 오늘은 저희 어싱신발에 대해서 가끔 그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들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싱이 안된다 그래서 어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어싱이 안된다 그래요 사실 저희가 이 신발 팔기 시작한 지 한 거의 1년 다 돼 가구요 그런 컴플레인들을 가끔 받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싱이 안된 경우는 초창기에 딱 한 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신발을 정말 몇만 켤레 팔았어요 몇만 켤레 팔았는데 어싱이 안된 적이 딱 한 번 초창기에 저희 제품 관리상 그 차질이 있어서 착오로 안됐습니다 그때 딱 한 켤레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어싱이 안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도 가끔 어싱이 안된다는 컴플레인을 받아요 그럼 그런 컴플레인은 왜 원인이냐 어디서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요 거의 100% 거의 100% 어싱 매트 위에서 했답니다 실내에서 어싱 매트 위에서 그러니까 저희 신발을 제가 이전에 동영상을 찍어 왔고 우리 신발을 테스트하는 방법과 신는 방법 그걸 알려드렸는데 그걸 제대로 안 보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찍는데요 죄송합니다 저희 신발하고 어싱 매트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싱 매트는 맞고 너의 신발은 틀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아무튼 컴플레인 하실 때도 잘 하셔야 됩니다 저희 신발하고 어싱 매트가 안 맞는 게 뭐냐면 잘 된다고 사진 보내 오는 분도 있어요 잘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수없이 얘기하는데 어싱 매트에서 하지 말고 흙에서 해라 실내에서 하지 말고 바깥에서 해라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어싱 매트에서는 안 될까 그래서 저희는 이 테스트를 어디서 하냐면 제가 거의 매주 산이나 들로 돌아다니면서 저희 신발이 어싱이 되고 있는 걸 보여드리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 신발을 신고 그냥 단지 어싱 하는 목적으로만 그 다니던 길을 다니지 말고 그냥 놀러 다니고 관광 다니시면서 어싱도 하고 왼발 지압도 해라 그러한 목적으로 제가 산과 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어싱 테스트를 합니다 그럼 어디서든지 거의 대부분 돼요 ac볼트에서 전화량이 0으로 떨어지는 경우 전류가 0이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안 되는 경우는 어떤데요 주변에 고압전류나 송신탑이 있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실내 아니면 특수한 지역 몇 군데 제가 수백 번을 했는데 두세 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ac 전압이 0으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그런 경우는 송전탑 있거나 전파 송신소 있거나 아니면 차가 많이 다니거나 이런데 이런데서 두세 번 있었고 거의 대부분은 ac볼트로 전압이 0으로 떨어져요 이런 테스트를 제가 거의 매일 합니다 왜? 잘 되고 있습니다 어싱이 잘 되고 있고 단지 그냥 한정된 지역에서만 다니지 말고 늘 놀러 다니고 관광 다니면서 이 신발을 신고 다니면은 맨땅만 있으면은 어디서든지 어싱을 할 수 있다 놀고 놀러 다니면서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실내에서 어싱 매트 위에서 테스트하고 우리 신발이 어싱이 안 된다고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은 기분 나쁘게 아 그런데 왜 안 되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싱 매트는 이것이 예를 들면은 전체 면적이 쫙 있으면은 거기에 선이 지나가는 거예요 선이 이 매트 전체가 어싱이 되는게 아니고 선이 지나가죠 그 선 위에서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에요 그럼 그 선 위에 저희 신발에 이 신발 바닥에 있는 도전 매체가 안 닿았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해요 그러면은 왜 어떤 매트는 되고 어떤 매트는 안 되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선의 선의 폭이 좁고 좀 그 촘촘하게 돼 있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러면은 저희 이 신발 밑에 있는 이 도전체가 이렇게 눌렸을 때 그 선에 안 단 거예요 그 어싱 매트에 어싱 선하고 안 단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되는데 그럼 왜 되느냐 그거는 선 폭이 넓고 이게 촘촘하게 깔렸을 때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물론 저희는 어싱 매트를 안 샀습니다 왜냐면 이 동네는 오래된 동네에요 그래서 저희 집이 이 집도 오래된 집입니다 그래서 어싱 선이 없어요 그래서 어싱 매트 살 필요가 없어서 안 샀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싱 매트가 안 하고 저희 어싱 매트 위에서 저희 신발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그 어싱 매트에 깔려 있는 선의 폭과 그 촘촘함의 정도에 따라서 안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땅에서 했을 때는 안 된 경우가 없었어요 뭐 몇 번 반품 받았어요 반품 받아 갖고 반품비로 그 분이 되고 이게 어싱이 안 됐을 때 어싱이 안 됐을 땐 저희가 반품비와 반품비를 다 드리겠다 그리고 새 걸로 교환해 드리겠다 했는데 안 된 경우가 없었어요 어싱 매트에 저희가 이거를 생산체제를 바꾸고 나서는 저희가 이거를 몇만 캘로 팔았는데 안 된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싱 매트 위에서 테스트 한 다음에 어싱이 안 된다라고 컴플레인을 하지 마시고 실내에서 하지 마시고 바깥에서 신발을 신고 흑유에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신발의 그 단점은 그거예요 이것이 눌려야 되기 때문에 눌린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야지 이게 테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눌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안에서 발에 약간의 습기가 있는 땀이 약간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충분히 눌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다 보면 이 신발 안에 이렇게 발에 땀도 차고 이것이 충분히 눌렸을 때는 이 깔창을 신고도 어싱이 돼요 그러니까 신으면 신을수록 어싱이 잘 돼요 그러니까 어싱매트에서 하지 마시고 맨땅 위에서 맨땅 위에서 충분히 충분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잘 안 될 때는 물에다가 스펠을 아주 약간만 뿌려도 돼요 이 안에 습기가 조금만 있어도 그 어싱이 됩니다 그러니까 눌린 상태에서 여자분들은 좀 몸이 가벼워 갖고 처음에는 이게 눌리지 않고 땀도 안 나고 했을 때는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처음에 그럴 때 여기다 스프레이 조금만 뿌려보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게 어싱이 안 된다 컴플레인을 하시기 전에 뭐냐 여기다 처음에 스프레이로 물을 약간 뿌린 다음에 맨땅에서 해 보십시오 어싱매트에서 실내에서 어싱매트에서 테스트 한 다음에 안 된다고 저희한테 컴플레인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신발 어디서든지 맨땅이라면 잘 됩니다 제가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늘 매주 테스트 하지 않습니까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비밤의 어싱신발 믿고 신으십시오 비밤의 신발 홍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